메타디움은 메타디움 앰버서 더 프로그램 두 번째 트랙인 스토리텔러 프로젝트의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맵은 블록체인의 지속적인 발전과 창의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메타디움에서 선보인 프로젝트인데요. 크리에이터와 기술 혁신과 사업 선구자, 스토리텔러의 4가지 트랙으로 구성됐습니다. 1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이번 트랙의 퀘스트는 작가, 영상 제작, 팟캐스트, 카툰 등 총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진행됩니다. 퀘스트 마감일은 28일까지며 29일부터 8월 2일까지는 평가기간을 거쳐 8월 2일 오후 2시에 우승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각 퀘스트 참여자에게는 포인트 지급 후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메타디움 토큰인 메타를 지급합니다. 블록체인에 관심있는 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데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훈 메타디움 대표는 맵은 기존의 바운티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스토리텔링 프로젝트라며 일반인들의 DID와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함께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덴티티와 자기표현,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있는 전세계의 작가, 영상 제작가, 애니메이터와 함께 맵을 통해서 끈끈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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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